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숫자를 제가 자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익숙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지만 숫자를 보는 것이 정직하게 현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과장하거나 감정적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참 이번 선거에서 시골촌부께서 기여한 것도 아주 큽니다. 확정선거인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리하게 보신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축적이 돼 가지고 선거 문제를 실체를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거죠.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이 나옵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확정. 우리 표현의 확정이라면서 아주 강한 표현이죠.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뜻합니다. 확정. 여러분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투표구소 읍면동 투표구수 인구수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A 거소투표 선거인 명부 선상투표 선거인 명부 제외 선거인수 명부 총선거인수 여러분 이거를 제가 시골촌부께 부탁해 가지고 이걸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확정 선거인 명부에 제외 국민 투표도 포함이 되고 거소선상투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명실상부한 총유권자 선거입니다. 청운 효자동의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에는 관내 청운 효자동에 거주지 주소를 둔 당일 투표자 관내 관내 사전투표자 관내 사전투표자 거소투표자 선상투표자 제외 국민 투표자가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입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에는 청운 효자동에 거주지를 둔 주소지를 둔 당일 투표자 관내 투표자 관외 투표자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거기다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거소투표자 선상투표자를 포함하게 되면 총선거인수가 나오는 겁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라는 것은 총선거인수에서 거소선상 국외 부재자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창운 효자동에 주소지를 둔 투표자 가운데 당일 투표자 사전투표자 관내 사전투표자 관외 사전투표자가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와 됩니다.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확정된 국내 선거인에는 국외 부재자 및 거소투표 선상투표가 포함됨 예 그거 포함 안 됩니다. 얘들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그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아니고 제외국민 거소선상을 포함하게 되면 A에다가 B를 포함해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에 제외국민 투표를 포함해서 A, B가 그러니까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에는 주소지를 둔 당일 투표자 관내 투표자 관외 투표자 거소투표자 선상투표자로 합한 것 그래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고 거기다 제외국민 투표를 합한 것이 총선거인수인 겁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에는 제외국민 투표만 제외한 주소지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총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여기에 제외국민은 안 들어갑니다. 제외국민은 안 들어갑니다. 제외국민을 뺀 당일 관내 사전 관외 사전 거소선상 전부가 포함된 것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보는 개표 결과 은면동 투표자 선은 뭐냐 그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사전 투표자 수와 선거일 투표 당일 투표 여기 이겁니다. 개표 결과 선거인수 개표 결과 선거인수 관내 사전 투표 선거인수에다가 선거인 투표 선거인수로 합친 겁니다. 절대 개표 결과 선거인수는 이게 선거인수죠. 개표 결과 선거인수는 절대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가장 큰 집단인 겁니다. 이런 산수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비례 투표자 수 지역 투표자 수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명부에는 만 34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개표 결과 선거인수는 만 3246명이 있는 겁니다. 개표 결과가 확정명부상 선거인수보다 더 크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확정선거인수보다도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크면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부산남구 용호 제3동에서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2906명이 더 많은 겁니다.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확정명부 선거인보다 만 3246명 개표결과 선거인수 확정명부 선거인수 만 340명 2906명이 많은 겁니다. 선관위가 해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선거 이전에 확정된 선거인수 선거인 명부보다도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많은 게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랑동에 확정선거인 명부는 17,528명 인데 개표결과 선거인수 명단이 2만 131표가 나온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선거인 명부는 가장 큰 개념입니다. 당일 관내 관내 거소 선상 당일 관내 관내 거소 선상을 합친 것이 확정명부 상 선거인수 고 개표결과 선거인수는 당일 관내를 합친 건데 어떻게 당일 관내를 합친 것이 더 클 수가 있냐 관해 사전투표수가 마이너스가 나온 값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관해 사전투표자 수가 투표자 수가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양천 신월 육동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명부상 선거인수가 11,476명입니다. 당일 관내 관내 거소선상 개표결과가 끝나고 난다면 보니까 뭐죠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13,121표 당일 관내 그럼 1,645표만큼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관해 사전투표 우편투표자가 마이너스 1,645가 생겼다는 겁니다. 전부 다 숫자를 조작해 발생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돼 있는 모든 곳이 선거인수가 조작이 된 겁니다. 항상 확정은 개표보다 커야 됩니다. 확정은 당일 관내 관내 거소선상을 포함하고 개표는 당일 관내만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개표결과지 않습니까 합은 관내 당일만 합친 것이고 이게 확정은 뭡니까 당일 관내 관내 거소선상을 봅니다. 그래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외국민만 빼고 모든 게 다 포함된 무조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표결과 읍면동 선거인수와 더 큰 일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겁니다. 기가 찬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발생했냐 선거인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수를 선거인수를 부풀렸기 때문에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확정명부상 국내 선거인수가 크고 관외 사전투표자수가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러면 2,906 2,603 마이너스가 먼 거 아니까 관외 투표자수 관외 선거인수가 마이너스가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이런저런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사실 뭐 옥의 지표나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방송시간까지 최고로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이 방송콘텐츠를 준비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런 지적인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모든 실체가 까발리게 된 겁니다. 한국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지적인 노력을 이렇게 굉장히 경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옥의 지표나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하지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밝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밝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관외의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전남 순천 풍덕동 비례대표의 여러분들 여기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일치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은 이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7251명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확정명부는 6346명밖에 없는 겁니다.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확정명부상 선거인수보다 905명이 많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경북 경산 중앙동은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6477명인데 확정명부상 국내선거인수가 5580이란 겁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 확정명부상 국내선거인수라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제외국민투표는 제외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896 마이너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관외 관외 사전 투표 선거인수가 마이너스 896 명이란 겁니다. 그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 투표 선거인수가 마이너스 896 명이란 것 한국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지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강원 춘천 신동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명부상 선거인 명부에는 2373명이 등재가 돼 있는데 이게 관내 관외 당일 거소선상을 합친 겁니다. 개표 결과는 3043명이 나옵니다. 관내 당일입니다. 그럼 670명만큼의 관외 투표 선거인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참 이 보시게 되면 충북 청주 청원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명부는 7386명인데 개표 결과 선거인수가 8050명이 된 겁니다. 관외 사전 투표 선거인수가 664명이 부풀려진 겁니다. 전국의 거의 전부의 언면동에서 확정명부상 선거인수보다도 개표 결과 선거인수가 다 부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명부상은 만 340명인데 그다음에 이게 확정 국내 선거인수가 만 340명인데 개표 결과 선거인수가 만 3246명으로 28%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엊그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만 7,590명인데 529명인데 개표 결과 선거인수가 2만 131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만큼이 뭐냐 하면 마이너스 우편 투표 선거인수가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참 이렇게 치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모든 걸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1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